엘 sexuality 좋네 별도 보일 것 같애 아까 너 커밍아웃 스토리 있잖아 나랑은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보여 주위 사람들은 날 이상하게 보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둘씩 멀어질 테고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주위 사람들은 변하는 거지 결국 외롭고 쓸쓸한 건 똑같아 그래서 파티에 온 거구나 응 안돼 자국 나면 아빠한테 다 들킨단 말이야 그래? 아휴 좋네 좋다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보여 오케이